다른 어떠한 성격이 붙어도 부정직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못 만들어요. 우리가 성격을 얘기할 때 외향적이다, 내양적이다, 개방적이다, 보수적이다,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 성실하다, 성실하지 않다 이런 게 있죠. 자, 부정직한 사람은 여기서 뭐가 만나도 최악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부정직하잖아요. 그러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고치고 사기쳐요. 내양적인 사람이 부정직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음모를 만들어내요. 예민한 사람이 부정직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여기 가면서 저 여기 가면서 온갖 갑질을 하면서 자기 예민함을 소위 말해서 왜곡해요. 그런데 둔한 사람이 부정직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못 느꼈는데도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또 많은 왜곡을 하죠. 부정직한 사람이 성실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야? 회사 공금을 차곡차곡 1년에 2억씩 횡령했다가 나중에 회사 딱 무너질만 할 때쯤 딱 보면 1년에 10년 동안 20억 횡령해서 딱 트는 사람이에요. 부정직한데 성실하지도 않아.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어떤 성격이라도 부정직을 만나면 자기 성격의 단점만 보여주는 거예요. 최악의 단점들만. 그러니까 진실되거나 정직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자 보세요. 겸손이라는 게 또 옆에 있어요. 정직해요. 100% 정직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입고 오신 옷이 참 촌스럽네요. 정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직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겸손하지 않은 얘기죠. 교수님 이번에 적정한 삶 새로 나온 책 베스트셀로 됐다는데 정말 좋으시겠어요. 라고 할 때 아이 그럼요. 제가 참 잘 쓰죠.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솔직한 거예요. 이게 겸손과 정직이 사실은 되게 똑같은 것 같지만 살짝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어느 정도 정직하고 어느 정도 겸손해야 됩니까? 이것도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누구도 안 읽었다는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가 왜 읽기 어렵냐면 끝까지 읽은 분이 왜 없냐면 매 챕터마다 다 정의라고 얘기하는 게 달라요. 어떨 때는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하는 게 정의라고 얘기하고 또 어떨 때는 소를 위해서 대가 또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정의라고 했다가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정의라고 얘기하고 읽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까지 읽은 사람들은 더 허탈해야 하죠. 하지만 그 허탈함이 진짜예요. 마이클 샌들의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란 정의가 무엇인지 매일매일 끝없이 고민하는 게 정의다. 이게 정의야? 라고 단정 짓지 않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늘 필요할 때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과 겸손이 그거예요. 오늘은 내가 어디까지 정직하고 오늘은 오히려 약간 정직보다는 겸손으로 갈까? 매일매일 겸손으로 갈까? 그런데 그 고민을 계속해서 주저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정말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보면 아, 원숙하다. 말을 많이 하는데도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 않고 말을 적게 하는데도 말을 많이 해준 사람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고민을 안 해왔던 사람들은 이런 원숙한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냥 싫고 질투하는 거죠. 최재천 교수님 같은 분을 보면 굉장히 원숙해요. 그런데 이분은 매일매일 고민을 하는 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해야 되나? 오늘은 이 정도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해요. 그런데 그 고민을 몇십 년씩 하다 보니까 수많은 케이스와 수많은 사례들이 쌓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네라고 하면 그게 맞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규칙대로 딱 해놓고 사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럴 땐 다 까. 사람은 무조건 정직한 게 최고야. 다 필요 없어. 겸손이 최고야. 이런 사람들. 가정에서도 많은 거예요. 형이 참는 거야. 이런 집이나. 동생이 형 말 들어야지. 이게 고민 없는 집이에요. 원칙 있는 사회. 원칙 있는 사람. 되게 좋은 말 받죠. 그런데 그 원칙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의 고정된 규칙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인간의 삼나만산 수천, 수만 개를 고민하지 않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원칙 있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원칙 따위는 없습니다. 어떻게 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싸워서 내 앞에 왔는데 어떻게 이게 단 한 번이라도 지난 수백 건의 비슷해 보이지만 그것들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번 그때마다 고민이 안 됩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괜찮은 원칙이라 하더라도 그건 이후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미묘하게 볼 수는 없어요.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법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법 전공한 사람이 이렇게 정치인이 많은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들은 원칙 가지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는 삶은 원칙만 가지고는 절대로 판단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미묘함이 있는 사회예요. 거기에 고민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 고민에 쓰는 양이 아깝지 않고 그리고 그걸 마다하지 않는 게 정상적이고 그리고 더 문명적인 사회예요. 확률과 그 다음에 사건의 생생함은 달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 필요 없고 남 짓밟고 올라가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요 지금까지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이타적인 사람이 더 오래 생존하게 되도록 더 생존력이 높도록 설계되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에서 특이한 게 딱 발생하면 그게 오히려 더 지배적이고 더 많은 사건으로 자꾸 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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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나타나요? 그죠? 호랑이는 인류 역사상 그리고 한국 역사상 호랑이 얘기할 때 안 나타난 게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호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어.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야. 그러니까 기억에 생생하게 그리고 아주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담기죠. 사람의 머리에는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생생하게 담길수록 확률값이 올라가요. 그런데 여전히 확률은 호랑이라고 얘기할 때 호랑이가 안 온 경우가 더 많았어요. 우리가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보죠. 착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타적인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 내에서도 이런 대사가 있지만 우리조차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신은 당신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분노한다는 거죠. 이게 말이 돼. 그 기억에 너무 세게 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토머스 헬리 헉슬리라고 하는 나윈의 시대에 존재하던 학자는 진화와 윤리라는 책에서 고대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에서 누가 제일 오래 살았냐는 거예요. 살아남으냐는 거예요. 제일 힘센 자는 검투사죠. 그런데 검투사가 거기서 제일 먼저 죽어나와요. 가장 자손을 많이 남긴 가장 생존력이 길었던 사람들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제일 힘없지만 이타적인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힘없는 하지만 이타적인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안 줘서 주 공격 대상이 되지 않았던 자들의 자손이에요. 왕조가 무너질 때마다 제일 먼저 죽는 게 누군가요? 왕조이죠. 그 전에 제일 힘센 사람들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부터 죽이는 줄 아세요? 장교부터 죽여요. 걔가 제일 많은 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타적이고 정의로운 자가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심지어 만약에 죽임을 당하면 굉장히 분노하지만 분노에 의해서 우리는 확률의 착각이 일어나요. 그게 더 많은 일인 것처럼. 아니에요. 확률과 내 머릿속에서의 생생함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타적인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아요. 왜? 가장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자, 능력 있어요. 못됐어요. 능력 있어요. 착해요. 당연히 능력 있고 착한 사람은 내 편을 만들고 싶겠죠. 공격 안 합니다. 능력 있고 못된 건 죽여버려야 돼요. 왜? 그게 제일 나한테 피해가 많은 놈이에요. 능력 없어요. 착해요. 그냥 놔두면 되죠. 능력 없어요. 못했어요. 얘 나 할지로 못 와요. 능력이 없어서. 우리 사회는 능력이 있는데 못된 인간들한테 굉장히 굴복하는 것 같지만 능력 있고 못된 인간들을 늘 주시하면서 너 힘만 빠져봐. 힘만 빠져봐. 라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국 현대사에서도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렇다면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내 아이의 생존력이 극대화되냐는 거예요. 이타성부터 키워야 돼요. 능력부터 키워야 돼요. 당연히 이타성을 키우고 난 다음에 능력을 키워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타성까지는 개나 줘버려 라고 하면서 능력만 키워요. 그런데 내 아이가 능력 있고 이기적이면 능력 있고 못된 애가 됐다고 치자고요. 걔는 회사를 들어가도 학교를 들어가도 어디를 들어가도 걔부터 없애려고 할 거예요. 걔가 뭔가가 도움이 안 된다고 했었을 때 아니면 용도가 다했다고 쳤을 때 혹은 걔가 힘이 빠졌다고 쳤을 때 걔부터 제거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사회를 그렇게 설계해왔어요. 못되고 강한 자 못되고 능력 있는 자부터 가장 먼저 죽였다니까요. 그러니 이타성은 가장 중요한 생존의 역량이죠.